임술생 개띠 39살 임술생 개띠 39살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 40을 향해 가는 마지막 해를 저물면서 이제 고비가 들어오는 해우년이 됐죠 그치만 생일이 1월이다, 2월이다, 10월이다, 7월이다에 따라서 또한 좀 틀리게 나와요 임술생 개띠 같은 경우는 2월, 3월생들은 지금 조금 몸수전을 겪을 것이니 어디를 외출을 조금 상가하셨으면 좋겠다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수가 조금 보여요 이걸로 몸을 조금 크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조금 보여지고 있으니 출행은 조금 상가해 주시고 이제 7월, 8월생들 사람으로 인한 12수, 간제수가 나한테 있는 재물이 나가는 운이 되겠죠 12월생들은 조금 반면에 9수가 이제 고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쁜 것도 같지만 가족 간에 불화가 들어옵니다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식구들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불화, 이제 뭘 하려고 문서를 잡으려거나 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잡는다면 분명한 건 1년 정도 조금 지키는 것 같지만 손재의 재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들 다치고 간제 들어오고 가정에 불화가 들어오니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이 좋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 명심하시고 신혜생 돼지띠 50살 참 복 받으시는 분들이죠 힘든 고비가 다 넘어갔다고 보여요 50살을 정점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은 분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작년에 비해년을 정점으로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홉수도 있었을 거고 초반까지 조금 힘들어 보였을 거예요 돈도 나갔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음력 10월달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조금씩 초반에 운이 들어오고 있지만 나 혼자서는 무엇인가 하기 힘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 그런 운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한다고도 무작정 대놓고 손을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나한테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보세요 기인은 분명히 내가 보니까 후반에 기인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인인지 모르니 분명한 건 참고하시고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신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갈 것이고 또한 7월 8월생들 놀러 가시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출행을 나가시면 여기에서도 또한 올해 이분들은 귀인이 들어온다 귀인이 들어오지만 사람으로 들어오지만 7,8월생들은 들어오는 사람을 가림을 치셔야 합니다 앞에 막을 놓으시고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손을 잡지 마세요 분명히 손을 잡으면 내 소중한 금전이 나갈 수 있고 사기수, 시비수, 간제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그것만 조금 참고하신다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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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